중소기업 중앙회가 하남시와 한류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K-스타월드 조성에 나섭니다. 양 기관은 어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협약을 통해 K-스타월드 조성을 우수 중소기업 투자, 3기 신도시, 강소 중소기업 단지 조성 등에 협력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도 구성합니다. K-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의 K-POP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, 영상문화복합단지,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3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2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